아름다움 행복을 추구하며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성윤테크는 2012년 샤르망 디지털 반영구 화장 머신의 출시를 시작으로 독창적인 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전역으로 수출을 이루어내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독창적인 연구 개발에 몰두하기 위한 인텔리전트 사업을 신축하여 최고의 품질로 디지털 반영구 화장 머신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신뢰화,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 특허받은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뷰티산업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윤테크는 아름다움의 진실한 가치를 추구하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윤테크만의 독창적인 정직선 이동 방식을 바탕으로 소음과 진동을 줄여 니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 정교하고 세밀한 시술이 가능한 디지털 머신을 출시하였습니다. 컴팩트 타입의 디아망, 스마트 타입의 샤르망, 프리미엄 태블릿 타입의 엘시아 등의 터치형 디지털 머신과 다양한 형태의 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의 안전성을 승인받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중금속과 유해물질,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안전한 반영구 화장 전용 색소인 시아르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윤테크의 특허받은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기획에서부터 제품 디자인, 개발, 생산, 품질 관리를 통해 OEM을 제공하여 신기술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OEM 주문기업은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대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며 핵심 역량을 유통 및 마케팅에 집중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윤테크의 미용 의료기기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폭넓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윤테크는 2016년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한 인텔리전트 사업을 신축하여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끊임없는 투자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미래의 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진실한 가치는 행복에 있다는 믿음으로 고객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기업 성윤테크 성윤테크 성윤테크